와 태민 과연 1위는 누가 차지하게 될지 점수 공개주세요 디지털 음반 점수 시청자 선호도 점수 방송 횟수 점수 음반 점수 그렇다면 과연 1위의 주인공은 네 방탄소년단 축하드립니다. 트로피는 저희가 잘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인사드리도록 할까요? 음악이 필요할 땐 생방송 뮤직뱅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음악이 필요할 땐 생방송을 보면서